잘못 눌렀어 야! 무슨 소리? 아 미치겠네 진짜로 카사딘 가사딘 내가 해봤는데 카사딘은 못 커도 후반엔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 저번에 개쳐발렸거든 미드라인 개쳐발렸는데도 해프터라고 뭐한데? 좋아좋아 좋아 와 미즈 마이파이 마나 마나 보소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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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리 사는데 왜 하져도 미드말파이트를 좋은 챔프가 이렇게 많은데 왜 미드말파이트를 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비하일 수 없구만 꼴줄녀서 오고 아 퍼블 아 퍼블 퍼블 아 퍼블 아 아니 근데 라인들 다 털리는데 적팀 라인들 다 털리는데 이거? 이거 그냥 이길 것 같아 15분 서랭 나오겠구만 이거 15분 서랭 강입니다 싸우는데 얘네 벌파이크하고 싸운 것 같은데 킬 각인데 촌둥도 돌아왔을 거야 그러면? 좋네 촌둥 안 돌아왔네 나이스 야 미쳤다 미쳤어 좋고요 이번에 라인 다 털렸네 15분 서랭입니다 시간 아끼는 15분 서랭 나올 것 같아요 15분 서랭 확실하게 이길라고 확실하게 말파이트 CS 몇개지 한 10개 먹었냐? 20먹었네 아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는데 말파이트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데? 적을 죽을 수 없을까? 하하하하하하 아 아파 진짜 못한다 아직 좀 그렇긴 한데 잘한다 15분 서랭인가요? 여기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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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10개 선물 아아 우리 머니요님 10개 선물 10개 선물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오늘 방송 재밌다고? 10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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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벌의 개선을 할 줄 알아요 이거 그냥 싸울라고 한 거 스택몰 조마조마 악살 중입니다 크... 너무 오지게 싸지는게 마이 아... 너무 쉽구만 너무 싫구만 얘 뭐해 아 진짜 말파이트 CS 27개 와 나오죠 또 나오죠 말파이트 CS 와 말파이트 CS 진짠데 벌써 정치한다고? 알파이트 CS 30개 9분에 30개 미쳤다 자 로밍 한번 갈까? 야 만났다 형! 형 어디가요? 형! 형 어디가요? 이거 전라인 찢어버렸대요? 아이고 우리 새로운 시민들 추천해놓으시면 울탈길입니다! 역시 간다디니구만 잘못해 다 잘하는 종이가 없어 이거는 이제 팀은 전망게임 팀은 이렇게 팀은 이지이이이이이이이이 또 한입 해보겠다 한입 깜고 한입 깜고 한입 깜고 한입 깜고 한입, 얍 나니, 나니, 전화, 크으으, 완벽했다 사, 보호주인 할 수 없습니다 아아 봐봐 한입 할 수 있다니까 한입 각이었어 저건 아 말파이킹이 진짜 좋다 터다오는구나 월바이트 궁 빠졌다 월바이트 월바이트 궁 빠졌어 얍 캐리가 얍 캐리가 어 진짜 못하는데 여기 브론트냐 브론즈니? 브론즈니? 하긴 사람이라면 10판중에 1판은 캐리해야 아 영림 아 저 항상 이런판 하는데 무슨소리 하십니까 저 미션 받으려고 여기있는거라니깐요 오늘 미션 이제 며칠 안남았으니까 오늘 실버 3티어까지 가고 아 오늘 실버 2티어까지 가고 거기 가야지 실버 1티어까지 가야지 실버 1티어까지 가야지 오우 야야 미프 뜬데? 아 이 고우 오우 전설 학살줄입니다 제약되었습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이제 다음판에 상대편은 같은팀으로 만난다구요? 근데 그거 알아? 꼭 이런애들이 다음판에 같은팀으로 만나면 잘해 그때부턴 아 내가 못하는 챔프하니깐 안되겠다 이제 제일 잘하는걸로 가야지 이러고 잘하는거 한단말이야 그래서 다음판에 같이 만나면 좋아 이번판 애들이 이제 아 야 너무 너무 쉬운데? 이러고서 이제 못하는 챔프도 좀 슬슬 섞어하니깐 내가 실버를 좀 심리하고 실버 심리학 아 실버 심리학 음? 오우 아 아 카사딘하십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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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딘야 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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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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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 2 rat небольш olursak ytic 알파이 때 CS 56개 님들 미듬 알파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미듬 알파가 이렇게 해로워요 아 오늘 티모니 좀 괜찮네 이대로 올라가면 되겠어 그 다음은 흐하핳하하하핳 잘 움직인 거 잘 움직인 거 ㄷㄷ 아유іс 캔달것같습니다 드디어 실버가ð 쿵플래시 한 zweet 발 원 중 이번 퀼 궁 플래시 한 번 보여달라고요 ? 궁 플래시가 뭐야 나 카카드 많이 안 eyelids 카카드 그냥 사기라서 하는 거야 그냥 캐리기에 사기라서 하는 거에요 이건가? 오빠, 카사리는 못해서 사기란 말이야 실버 왔다고? 골드에서 실버 내려왔다고요? 채팅하다가 뒤졌니? 브론즈 갈다 넌 넌 내가 봤을 때 브론즈 갈다 내가 젖을 때 니 채팅하다가 내가 죽었다고 사나님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사나님 1억이라도 말자 아니야 사사닌으로 유치부가 발송될 수가 없어 사사닌은 행정지가 너무 좋고 행정지를 공격적으로 내가 보험 들어놓은 이유를 알겠죠 우리 티어는 서렌을 안 쳐 로아를 갔어야 돼 15분 게임인 것도 서렌을 안 친단 말이야 누가 봐도 15분 게임인데 히트 왜 찍어놨려? 아.. 우리 티어는 2장에 아... 아... 뭐지? 새한대. 뭐지? 제주도 되겠는가? 어... 저 게임이래? 이 게임에... 한야님님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덕수구 이야기 한의 시작입니다. 아 완화 없다 아 궁궁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빌려줘 절대 안 빌려줘 내가 카산 딘다 안 빌려준다 진짜 비밀나 이거? 아 이거 미묘한데 이거? 미루어한데? 베인이 크고 있다고? 베인 라이더 바뀐 거 아니야? 아까 저렇게 못하는데 김쿠키 짱니? 김쿠키 짱니? 김쿠키 짱니? 김쿠키 짱니? 김쿠키 짱니? 김쿠키 짱니? 띄고 있습니다 근데 있어? 아! 존이야! 이거 왜 비벼져? 이거 왜 비벼져? 야! 글차이가 27차이가 나는데 이걸 왜 비벼져? 너 말이 안 되잖아! 얘 이거 뭐야 이거 티아멘 티아멘 아닌 것 같아요 티아멘 아닌 것 같아요 티아멘 새거리 티아멘 이거 왜 비벼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어? 도둑 티아멘 샬멘 티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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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미치겠네 진짜로 아아 불츠님 아 무슨 불츠가 거히야 님들 아니 불츠님 지금이라도 구원 가시는게 어떨까요 어딜 봐서 반응중이야 아 룰비수점 내가 레벨링이 느린건가 아냐 이길 수 있어 아직 몰라 아니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지 야 이블림도 죽었는데 둘 다 노송하니까 먹자고 야 둘 다 둘 다 바로는 아닌거 아니야 둘 다 굽고 너 뭐 아무것도 못쓰겠어! 아 어떡해 야 진짜 짐 안됐네 아 너 왜 그거 갔냐구 신호아 내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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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ilad 야 이거 어떡하냐 아 님들 훈서 좀 그만둬봐요 나 지금 못같으니까 야 어떡해 없어 야야야야 쟤 너무 쎄다 뷔퍼가 넘을텐데 가리가? 가리님? 이거 이거 아아아악 가리? 가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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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님이 가리님? 가리님이 아니라 아아아아아